써놓으신 분 중에 엄청 좋은 글을 써놓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었냐면 여기 계신 분들 올해 꼭 합격하실 거예요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럼 여기 안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요 안 계신 분들도 합격해야지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참여하고 그러시면 지금부터 이렇게 문제 푸는 연습하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요령을 터득하시면 아마 5월 달만 지나가시면 그때부터는 진짜 문제 잘 푸실 거예요 문제 푸는 요령을 알아버리시니까 글이 되기를 간절히 빌어요 그랬네요 뭐라고 써놨는지 한번 볼게요 모두 합격할 거예요 다 모두 합격할 거예요 근데 합격하려면 모두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합격할 거예요 나도 할 거예요 그래야죠 다 하셔야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8번부터 한번 가보죠 8번은 문제 푸실 때 어디를 착각하시며 문제를 못 푸냐면 지금 정답률이 45%밖에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문제를 푸실 때 이걸 안 보시는 거예요 이걸 안 봐서 그래요 법인이 아닌 자가 법인이 아닌 자가 이런 걸 딱 알아내셔야 돼요 저는요 코로나로 누워서 듣고 있어요 코로나 누워서 듣고 있다고요 이걸 좀 푹 쉬셔야지 무슨 강의를 들어요 이때는 한 3일간 푹 쉬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면 돼요 그냥 그러면 한 3일만 지나면 아마 일어나실 거예요 요즘은 법인이 아닌 자가 사실상의 취득 가격을 과세표준화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그럼 법인이 아닌 자라겠어요 그럼 법인이 아닌 자니까 문제를 풀 때는 개인과 법인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구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연습이 안 되면 문제를 많이 틀리세요 1번, 기업권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의무, 개인이든 법인이든 의무적으로 부담하니까 당연히 개인법이 모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매각 차선 채권은 국민주택 채권은 집을 사면 채권은 반드시 구입을 해야 되니까 채권의 매각 차선도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 가스, 열 그러면 전기, 가스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개인법이 모두 제외되는 거예요 개인법이 모두 제외가 되는 거예요 할부이자와 연체료 이런 데서 틀려버리신다는 얘기예요 할부이자와 연체료는 개인인 경우는 제외되고 법인인 경우는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부파기 가구 부파기 가구는 이거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전부 취득 가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법이 바뀐 게 이거잖아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익금이자 이게 올해 법이 바뀐 거예요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익금이자는 올해부터 개인은 제외하고 법인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정된다는 걸 여기가 개정이 됐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은 이 답을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들으셔야 되는데 개정된 내용의 강의를 안 들으셨을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 내용 중에서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익금이자는 개인은 제외하고 법인은 포함해요 그럼 문제에서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 개인 입장에서요 개인 입장에서 취득가에게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럼 포함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밖에 없네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럼 8번에 8번에 정답은 2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8번에 정답을 2번인데 3번에다가 많이 찍으셨더라는 이야기예요 왜 3번에다가 많이 찍냐 하면 여기를요 이걸 잘 몰라서 건설 자금이자가 개인법이 모두 작년에는 개인법이 모두 포함됐거든요 작년에는 포함됐는데 올해부터는 개인인 경우는 제외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려면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 개정세법 라이브를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또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오후 3시예요 저는요 오후 3시예요 못 오는데요 그러면 개정 내용은 본 강의를 들으실 때 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설 자금에 충당한 차익금이자는 개인인 경우는 제외하고 법인인 경우는 포함하고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갈 때 이자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부담한 이자는 빼주고 법인들이 부담한 이자만 포함하기로 이렇게 규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만 정답 2번이 답이네요 이제 문제 9번 가보죠 문제 9번에서는 세율 문제네요 세율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알겠죠 세율 문제는 다 알아요 아니요 저는 모르는데요 그러면 9번을 어떤 분이 몰랐는 거죠 90%가 맞춰버렸네요 그러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율 문제는 틀리신 분이 있으면 아직 세율을 암기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2.3%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개의 세율이 중복되면 그중에 높은 세율을 개인들이 증여를 받으면, 개인이 증여를 받으면 3.5%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은 2.3% 4번 틀렸네요 농지를 상호 교환, 교환, 교환 교환이라는 이야기는 유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교환 그러면 농지를 유상으로 거래했으니까 3% 농지, 교환이 유상이라는 뜻이에요 농지를 유상으로 거래하면 세율은 3% 됐네요 세율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율은 방법이 없어요 세율은 방법이 없고 암기를 해가지고 꾸준히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 번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10번 문제로 가보죠 10번 문제도 또 세율 문제네요 세율인데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농지는 2.3%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은 2.3% 원시로 취득하면 2.8%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았네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으면 2.8% 그럼 옳은 곳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 니은, 디귿 2번이 답이네요 그럼 10번은 2번이 답인데 정답률이 63%로 툭 떨어져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런데 8번은 9번 문제는 9번 문제는 90%가 맞췄어 그런데 10번 문제는 63%밖에 못 맞췄어요 그럼 아직 세율이 암기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직 세율이 암기가 된 게 아니라 암기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서 지금 틀렸는 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10번을 어디에다 문제를 제일 많이 찍었다고 보니까 4번하고 5번에다 찍었네요 자, 4번, 5번 4번, 5번 그러면 기억 기억, 기억, 기억을 이걸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2.3%, 농지잖아요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으면 2.8% 그래서 상속을 받을 때 농지와 농지가 아닌 것을 이걸 구분을 딱 해놓으셔야 돼요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2.3%, 농지가 아니면 2.8% 이렇게 구분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율 문제는 그냥 습관적으로 암기를 꾸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율은 그래서 10번 문제는 정답이 2번이 됐었네요 자, 11번 가보죠 11번은 이제 특례 세율 문제예요 특례 특례 세율 문제 어떻게 푸는가 얼마나 요령껏 푸는가 한번 보세요 특례 세율이 나오면 무조건 무엇만 가지고 풀어라 했던가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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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세율은 등기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푸시면 돼요 볼게요 임시 등기 안 한다 재산 분할 등기 한다 이전 등기 한다 상속 등기 한다 환매 등기 한다 끝 자, 그럼 답은 1번이네 아, 뭐 그렇게 쉬워요? 제가 특례 세율만 나오면 머리앞에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쉽게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아니요 쉬운 사람은 쉬워요 그러니까 어렵게만 느끼지 마시고 쉬운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요령을 찾으시면 돼요 엄청 편해요 등기를 하냐 안 하냐 따져요 그러면 등기를 예를 들면 여기서 크게 틀을 다시 쳐 볼게요 특례 세율에서 등기를 한다 등기를 하면 특례 세율이니까 등기를 한다 그러면 옛날 취득세 2%도 같이 간다 빼고 간다 자, 둘 중에 등기를 잘하면 세법은 잘하면 특별한 사람이다 못하면 특별한 사람이다 못하면 등기를 했으니까 세법 2% 빼고 간 사람 이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체 표준 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뺀 세율로 간다 그런데 등기를 못 하네 등기를 못 하니까 뭐라도 잘해야 된가요? 세법이라도 잘해야죠 뒤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중과 기준 세율 그냥 2%로 물리겠다 이렇게 등기 빼니까 등기 안 하니까 중과 기준 세율로만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는데 지금 닉네임 쓰신 분이 조희주 씨라고 교수님 설명대로 등기로 구분하니까 문제 쉽게 풀었어요 봐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를 잘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희주 씨가 오늘 시험 문제 한 개밖에 안 틀렸어요 요령을 터득하니까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것을 간단하게 푸는 요령을 터득해버렸기 때문에 터득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그냥 풀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는데 특례에서의 문제를 푸는데 너무나 쉽게 풀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쉽게 해요 그래서 등기를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작업해놓고 이걸 암기 안 해도 돼요 이 부분을 암기하지 말고 등기 하냐 안 하냐 임시 등기할 필요 없다 분할 등기해야 된다 이전 등기해야 된다 상속 등기해야 된다 환매 등기해야 된다 그럼 이거 내게 똑같고 X니까 이거 다 밀보이네 이렇게 요령껏 푸시면 돼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조희주님이 한 개밖에 안 틀렸다 하니까 우와 이렇게 하시네요 본인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조희주님 축하드립니다 다 맞지는 못했어요 한 개는 틀리셨어요 자 이제 12번 또 특례세율이네요 봐요 또 특례세율 특례세율 나오면 또 등기 1번 환매 등기한다 2번 분할 등기한다 이전 등기한다 개수 등기 안 한다 재산 분할 등기한다 그럼 답은 사보이네 세상에 쉽네 그러니까 특례세율은 문제를 다섯 문제만 나란히 써놓고 특례세율 문제만 다섯 개를 나누고 등기 하냐 안 하냐 등기 하냐 등기 동그라미 아니면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 연습을 한 다섯 문제만 따란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특례세율 문제 완벽하게 풀어버려요 그래서 11번하고 12번을 위에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10개 지문을 올려 10개 지문을 그대로 트워놓고 등기 하냐 안 하냐를 연습해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몇 개를 더 준 거예요 자 그러면 13번 가보죠 이제 아 그럼 이제 문제 위에서 12번은 정답이 4번이었어요 13번은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기업번은 별장이나 고급주택이나 고급월합장에 부속된 토지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아요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바닥에 10배 무조건 10배 지방세는 10배 지방세에서는 1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유자 이외 그러면 내가 별장이 아니라 내 건물을 누군가가 세를 얻어가지고 세입자가 별장으로 사용을 하면 그 건물은 별장이라겠는가 별장이 아니라겠는가 세입자가 별장으로 쓰고 있다니까 별장 세입자가 별장으로 쓰니까 그래도 별장 세입자가 별장으로 써도 별장이에요 그러면 세입자에게 중과세가 아니라 이 경우는요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중과세를 적용하는데 누구에게 그러면 임대인에게 집주인에게 임대인에게 중과세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별장이에요 세입자가 별장으로 사용해도 그래도 별장이란 이야기예요 세입자가 별장으로 써도 별장이고 세금은 세입자가 내는 게 아니라 건물 주인에게 중과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건물 주인에게 중과세가 떨어지겠습니다 이제 디귿번 디귿번 한번 해석해 볼게요 디귿을 처음 본 지문일 거예요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요 5년 이내 그 토지나 건물이 중과세 대상이 돼버렸네요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바뀌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데 단 5년 이내만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5년이라는 시간이 내가 물건을 취득해서 신고하면 신고하면 정부는 내 자료를 몇 년만 뒤져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제척기간 5년이니까 그래서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을 때만 중과세로 추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년이라는 이 연도를 주의하셔야 돼요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으로 바뀌면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추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만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역, 디귿 기역, 디귿 그래서 13번은 기역, 디귿이 됐으니까 3번에 들어있네요 그래서 13번의 정답률은 51%밖에 안 돼요 왜 51%밖에 안 되냐면 이 지문을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걸 모르니까 답을 1번에다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3번을 13번에 1번에다 찍으신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1번에 답을 하신 분은 이 디귿 5년이라는 이 시가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건을 취득하고 나서 중과세가 되려면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그때 가서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5년이 넘어버리면 안 돼요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으로 바뀌면 그때 가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할 분이 있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누워서 문제를 풀었는데도 지금까지 60점을 맞으셨대요 대단하네요 진짜 잘하셨네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든데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문제 푸시면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시네요 문제 14번으로 가보죠 문제 14번은 이번 연도에 법이 개정된 거예요 이번 연도에 법이 개정된 거예요 법이 개정됐는데 개정됐는데 어떻게 개정됐는가 볼게요 14번에 정답률이 41% 나왔어요 뭘 몰랐는가 보죠 증여 증여로 취득했을 때 아 증여 취득인데 아 증여 취득인데 아차 하실 거예요 지금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것도 틀리신 분들은 아직 개정된 걸 모르고 계신 분이에요 이것도 개정됐어요 올해 이 부분도 법이 개정이 됐는데 달의 말일부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요 그런데 여기서 취득일이라는 것은 증여니까 원칙은 계약일이에요 이 취득일이 여기서 취득일이 원칙 원칙은 계약일이에요 그런데 한 단계를 더 들어가야 돼요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돼요 계약일 이전에 등길을 이행하면 계약일 이전에 등길을 이행하면 어느 날로 바뀌어버리냐면 등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바뀌어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바꿔볼게요 등길은 4월 15일이고 계약일은 5월 20일이에요 등기가 빨랐잖아요 등기가 빠르니까 여기서부터 3개월이니까 여기다 3을 더해 3을 더하니까 7 그리고 말일 이렇게 가면 되겠죠 달의 말일이니까 그럼 7월 말일까지 답은 2번 그런데 14번을 2번인데 답을 어디다 했냐면 4번에다 하신 분이 많아요 지금 4번에다 왜 8월인 거 모르겠어요 3개월인데 4 더하기 3은 7 4 더하기 3이 8 이상한데요 계산할 때 여기도 하니까 그래요 여기도 하면 5 더하기 3은 8 그런데 등기가 빨랐잖아요 계약일보다 등기가 빨랐어요 이걸 먼저 생각해요 왜? 그러면 치득시기를 알아야 된다 치득일 치득시기 원칙은 계약일이지만 원칙은 계약일이지만 원칙은 계약일이지만 계약일 전에 등기를 이행했을 때는 등기일이 치득일이니까 그래서 치득일이 속하는 날의 말일부터 3개월이면 7월 31일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래요 아 주의주님이 하나를 틀렸는데 바로 이걸 틀리셨네요 아 등기일이 빨랐구나 계약일 날짜만 보고 답을 썼네요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꼼꼼히 하셔야 돼요 이 전체 흐름을 타셔야 되는데 왜 등기가 나왔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계약서하고 등기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면 둘 중에 무슨 날 그랬던가요? 빠른 날 그렇죠 둘 중에 빠른 날 이렇게 빠른 날로 잡아서 여기서 3을 더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풀었을 건데 참 안타깝니다 다 맞을 뻔했는데 다 맞았으면 전화 연결을 하실 수 있었는데 다 맞으신 분에게는 제가 전화 연결을 할 뻔했는데 한 개를 틀리셔서 참만다행이시네요 자 됐어요 이런 문제가 올해 시험에 증여가 올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 유형은 바로 이런 유형으로 나와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 문제로 나오니까 이게 헉 함정입니다 함정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함정으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취득이라는 날짜를 취득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취득 날짜요 계약이라고 등기라고 관계해서 어느 날을 취득일로 잡을 수 있는가요 이 취득일로 잡을 수 있는 날짜가 혹시 잘 잡을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또 한 분은 제가 작년에 공부한 게 60일이라 오늘 또 60일로 착각해서 계산했어요 이런 게 그렇죠 작년에는 여기가 취득일로부터 60일이었어요 증여를 받아도 취득일로부터 60일이었어요 작년에는 올해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바뀌었다는 거 꼭 알고 계시길 바라네요 문제 15번으로 가보죠 이제 취득세 비과세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비과세 외국 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우리 정부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부과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을 개수했어요 집 수리했네 우리 집을 수리했을 때 우리 집을 수리했을 때 우리 집을 수리했을 때는 시가표준에 얼마 안 된 집에 대해서는 세금 안 물린다 그랬는 건 9억 9억 이하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9억 이하의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단 예외적으로 대수선은 제외하고요 여기를 꼭 확인하고 보셔야 돼요 문제 풀 때 대수선은 제외하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3번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을 취득 그러면 조합에서 조합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조합이 조합원의 부동산을 잠깐 손에 들고 있겠다는 소리인가요 조합원의 부동산을 사버렸다는 이야기인가 사버렸다 샀으니까 부과한다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과한다 자 그럼 3번 틀렸네요 이제 4번 4번은 여기서 이제 4번 지문은 환매를 하는데 환매를 하는데 어떤 지문은 수용 수용만 보세요 수용 내 땅이 정부에게 수용됐어요 내 땅이 정부에게 수용됐다가 다시 환매권 행사로 나한테 돌아왔네 자 그러면 내가 내 땅을 정부에게 넘겨서 정부가 수용해 가면 정부가 가져가면 비과세죠 그런데 그걸 내가 다시 가져오면 내 앞으로 가져오면 나도 다시 뭐라는 데인가 비과세 갈 때 비과세 올 때 비과세 갈 때 과세 올 때 과세 그래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용 같은 경우는 정부한테 넘어갈 때 비과세니까 나한테 넘어올 때도 비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임시 임시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1년이 넘었는가를 보세요 1년이 넘었으면 과세 1년이 안 넘었으면 비과세 단 1년이 안 넘었더라도 어떤 재산은 예외로 과세가 된다 사치성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고 사치성은 제외하고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리 1년이 안 됐다 해서 무조건 1년이 안 됐다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1년이 안 됐더라도 사치성으로 쓰는 물건들은 과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1년이 안 돼도 사치하는 재산들은 과세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돼요 16번으로 가보죠 여기서부터는 등록 면허세 문제네요 등록 면허세 같은 경우는 등록 면허세예요 법인의 자본금을 납입해서 등기나 등록을 한다 등기나 등록을 하네요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바뀌었어요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바뀌어가지고 등록하러 가면 우리 회사 자본금요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꿔주세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세금 내세요 그런가요 안 내도 돼요 그런가요 내세요 세금 내세요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자 2번 취득을 원인으로 등록을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오늘 등록 면허세 중에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라 이거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잘 해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제 오늘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놓쳐버리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하게 되면 원칙은 원칙은 무슨 세로 과세를 하게 되냐면 취득세라는 세금으로 과세를 하게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취득세 부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면 취득세 부가를 할 수가 없으며 부가가 불가능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으로 바꿔 가지고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그래요 취득세 부가가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무슨 세로 바꿔서 받겠다는 이야기냐면 등록 면허세로 바꿔서 받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면 총 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 하나가 광어권 어권 광어권이나 어권이나 양식어권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을 취득해서 취득해서 등록을 할 때 그럼 왜 그런가 하면 광어권이나 어권이나 양식어권을 취득하면 취득해서 등록을 하면 원칙은 취득세를 물려야 되는데 법 규정상 법 규정상 취득세를 법에서 면제시켜주게 돼 있어요 취득세를 면제시켜주니까 취득세가 부가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취득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취득세를 못 물리니까 취득세란 이름 대신에 무슨 세로 바꿔서 받아버린다 등록면허세로 바꿔서 그냥 받아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외국인 소유물을 수입해서 수입해서 나중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외국인 물건을 수입했을 때 세관에서 세관에서 이미 취득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이미 부과했기 때문에 이미요 세관에서 이미 취득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다시 등록을 할 때는 또다시 취득세를 물린다 못 물린다 못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미 취득세를 부과해버렸기 때문에 또다시 취득세를 물리면 취득세가 이중과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중과세란 말을 듣지 않으려면 취득세가 아닌 등록 면허세로 바꿔서 세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취득세 제척기간이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만료된 후에 등기를 하고자 할 때 이미 제척기간이 끝나버렸네 제척기간이 이미 만료가 됐으니까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취득세 부과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만료가 돼버렸으니까 취득세 제척기간이 끝나버렸으니까 취득세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라는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등록 면허세라는 이름으로 바꿔치기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래요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이 됐을 때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을 등기하고자 할 때는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을 등기할 때는 취득세 부과를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니까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네요 여기도 면세점은 50만 원도 안 되는 건 취득세를 못 물리니까 취득세 못 물리니까 대신 이름을 등록 면허세로 바꿔치기하는 거예요 그럼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취득세 대상이란 이야기인가 등록 면허세 대상이란 이야기인가 아니야 다시 무슨 세 대상이다 취득세 취득세 대상인데 이름표만 뭘로 바꿔서 받는다 등록 이름만 등록 면허세로 취득세 대상 그대로 취득세 대상은 대상인데 취득세를 물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예외적으로 이름만 등록 면허세로 받고 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으로 가보세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은 그러면 취득을 원인으로 할 때는 원칙은 무슨 세를 물려야 되니까 그렇죠 취득세를 물려야 되니까 과세 표준도 취득 당시에 가격으로 과세 표준을 잡아라 등록 당시에 개념으로 잡아라 취득당시 등록 면허세로 물렸기 때문에 이름만 등록 면허세로 바꿨기 때문에 시점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맞다는 이야기예요 원래는 취득세였기 때문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이요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정과 변경과 소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등록 면허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요 취득세의 재척기간은 5년인가요 그러면 취득세의 일반적인 재척기간은 5년이에요 그런데 신고 안 하면 7년이에요 취득세는 신고하면 5년 안 하면 7년 거짓말로 사기치다 걸리면 10년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취득세 신고 안 하면 10년 그래서 취득세의 재척기간은 5년인가요 그래서 5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신고했을 때는 5년 과소 신고해도 5년 아예 신고 안 하면 7년 부정하게 사기치다 걸리면 10년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신고를 제때 안 하면 1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의 재척기간은 무조건 5년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앞에서 제가 이 질문에서 왜 5년이라고 했냐면 재척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야기는 이게 신고를 하고 신고한 경우도 있고 신고한 경우도 있고 신고 안 한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경우는 5년인데 신고를 아예 안 하면 7년 신고 안 하면 7년 만약에 사기친 사람이라면 10년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가지고 재척기간은 여기는 10년 또 그 상황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상황상황에 따라서 그 재척기간이 달라져요 그래서 재척기간이 다 끝난 후에 등기할 때는 취득세가 불가능하니까 예외적으로 등록 면허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죠 동그라미 4번에 오 나왔네 이제 4번에 나왔네요 재척기간 이미 지나버렸네요 재척기간이 지난 물건에 등기할 때 취득세 재척기간이 지났으니까 취득세 부가가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니까 대신 무슨 쇠로 돌리면 된다 등록 면허세로 돌려가지고 그러면 등기 등록은 포함한다 해야 된가 안 한다 해야 된가 한다 여기는 취득세 부가가 불가능하니까 등록 면허세 쪽으로 포함해서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5번은 5번은 이제 신고 납부예요 그럼 등록 면허세는 왜 왜 등록 면허세를 돈을 내야 되는지 이제 돈 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해 봐요 등록 면허세를 내는 이유는 뭐 하려고 등록 면허세를 내는가요? 등기를 신청하려고 그럼 등기를 신청할 때 세금부터 내고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세금부터 내야 되니까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번은 이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됐었네요 근데 16번 같은 경우에 정답률은 73%가 나왔어요 이제 17번 문제로 가보죠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문제 풀 때 이렇게 하라 그랬죠 임차권 임차권 그러면 과세 표준은 앞에 무슨 글자 하나만 생각하라 했는가? 월 틀렸네 월 뭔 말인지 몰라도 월 없네 끝 임차권 월 임대차 금액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못 잡아냈어요 틀린 걸 찾아요 1번 틀렸잖아요 근데 17번을 1번이 틀렸는데 1번이 아니라 답을 3번에다 찍으신 분이 뿌지기수예요 왜? 그 월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그래요 그냥 이걸 통으로 다 올라가니까 그거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임차권 그러면 임차권 월 끝 뒤에 뭔지 몰라도 돼요 월 임대차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임차 보증금이 아니죠 자 두 번째 보존등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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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취득이네요 원시로 취득해서 내가 처음으로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원래는 취득세 무려야 돼요 그러면 원시취득은 2.8%를 무려야 되는데 원시로 취득해서 취득세 제척기간이 지나버리면 취득세를 못 물리니까 2% 빼니까 0.8%만 물리겠네요 맞았네요 등록면허세는 아무리 작아도 6천원 미만도 6천원을 징수합니다 자 이제 무덤 자 이제 무덤 무덤 여기 한번 또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무덤이 딱 나오면 언제나 이렇게 세 개로 정리를 하세요 무덤 나오면 무덤이 나오면 딱 세 가지로 연습하시면 돼요 취득세 취득세의 무덤 등록면허세의 무덤 재산세의 무덤 이 세 개로 연습하시면 돼요 취득세는 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그럼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여기 무덤 나오고 위에가 등록면허세 잖아요 등록면허세 무덤 그럼 끝에 가서 부과하지 않는다 끝 중간에 있는 거 왜 읽어요 읽을 필요도 없지 등록면허세 무덤 비과세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읽어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쉽게 푸네요 문제를 쉽게 푸네요 진짜 문제를 쉽게 푸네요 그런데 진짜 쉽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렇게 연습하시라는 이야기예요 5번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여러 군데 지방에 맞물려가지고 여러 군데 지방에 맞물려가지고 각 지방별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럼 납세지가 어딘지 모르겠다 납세지가 어딘지 몰랐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가면 돼요 그래서 그 납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할 수 있으면은 그 부동산 소재지로 가고 그 물건 소재지로 가고 그 물건이 어느 지방에 해당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주시면 돼요 조희주님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있네요 희주님이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임차 보증금에서 앞에가 월이 없으니까 틀렸다고 바로 해버렸대요 제가 월 없어서 끝 그러니까 한 문제를 1초도 안 돼서 맞춰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간이 널라하게 남아버려요 이렇게요 이렇게 문제를 푸는 요령을 알아놓으면 나중에 시험 볼 때 너무너무 좋다느냐 이게 오답으로 나버리면 딱 한 문제 건져 버리잖아요 바로 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요령이 지금 필요한 요령을 지금 조금만 조금만 요령을 터득하시면 이런 문제 풀 때는 상당히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지만 너무 쉽게 풀 수 있네요 그래서 17번은 1번이 되는 거예요 18번 문제로 가보죠 등록면허서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올바른 걸 모두 골라봐라 그랬네요 1번은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네 그럼 납세지가 어딘지 모르겠네 방금 했죠 납세지가 어딘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러면 등록관청소재지 맞았네요 그런데 자산 재평가라는 게 나오면 가격을 다시 평가해서 가격을 평가해서 올리면 가격을 평가해서 올리면 변경된 된 자만 찾으면 돼요 변경 오 전이라고 써놨네 틀렸네 변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변경된 또 회사 정리나 특별청산에 법원의 촉탁 법원이 법원이 좀 해줘 법원이 등기소한테 야 빨리 좀 해줘 그러면 법원이 해줘 그러면 법원이 해줘 그러면 이거는 세금을 받는가 못 받는가 못 받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하라겠으니까 법원한테 돈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역 디귿 자 3번 이렇게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9번 19번은 등록면허세에 또 박스 문제인데 등록면허세 보니까 채권 금액을 과세액으로 정할 때 채권 금액을 과세액으로 정할 때는 채권 금액이 있으면 그 채권 금액으로 세금을 물리면 되는데 채권 금액이 없네 채권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채권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이나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것을 그러면 없으니까 다른 걸 대신 다른 걸 대신해가지고 그걸로 물리면 되는 거예요 채권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액으로 가면 되고 채권 금액이 없으면 채권 금액을 대신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물리면 됩니다 찾아가지고 물렸으니까 맞았네 자 두 번째 은행 은행은 도시에 많이 있는가 많이 없는가요 많이 있죠 그럼 도시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도시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중가서 했다는 이야기인가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 안 했으니까 들었겠는가 했으니까 들었겠는가 안 했으니까 들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 하나 정리하세요 도시에서 필요한 도시형 업종은 도시에서 꼭 필요한 업종들은 중과세 제외입니다 도시에서 꼭 필요한 업종들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시에 필요한 업종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한 세 가지예요 원래는 한 3, 40까지 돼요 그런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딱 세 개만 잡으면 돼요 은행 병원 백화점 세 개 이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은행과 병원과 백화점은 도시형 업종이라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은행과 병원과 백화점은 도시형 업종이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이제 부산에 계시는 우리 박미숙님께서는 저도 희준님처럼 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데요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기억이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면 기억이 나요 너무 그런데 박미숙님은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지금 몸 관리를 먼저 하셔야 될 분위기 때문에 먼저 지금 막 이런 걸 너무 기억을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냥 돌리기만 하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돌려야지 너무 막 머리를 갑자기 막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D급번 가봐요 D급번은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이거 신고를 안 했네 신고를 안 했는데 등록하기 전에 돈만 내면 신고 안 한 걸로 봐라 그런가 한 걸로 봐라 그런가 왜 한 거죠 신고를 안 했더라도 등록하기 전에 돈을 내고 돈 낸 영수증을 등기소에다 갖다 주면 등기소에다 영수증을 제출하면 신고 안 한 걸로 본다 한 걸로 본다 한 걸로 한 걸로 보니까 신고하고 관련된 가산세는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안 한다 가산세 안 물린다 신고했으니까 가산세 안 물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고했으니까 가산세 안 물립니다 그럼 옳은 것 찾아라 했으니까 기역 디귿 송은 세법 파이널 매일 30분씩 읽고 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파이널 작년 책인데 작년 교제니까 거기에 개정된 거 수정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정된 거 수정 안 하시고 읽으시면 안 돼요 개정된 내용은 수정 안 하고 읽었다가 옛날 규정으로 문제 풀면 문제가 몇 개씩 날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네요 그 부분은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로 가보죠 20번 문제는 등록면 옳은 것만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내가 등기를 한 번 했어요 어? 등기를 했네? 등기를 했는데 무효 판결 법원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무효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미 말수가 됐어 무효 판결 받았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더라도 한 번 등기를 해버리면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줘요 절대 안 돼요 환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등록면허세는 환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환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장은 등록면허세는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50% 60% 틀렸네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D급 봐 한 번도 안 배운 것 같네요 이거는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하나의 채권에 위하여 제가 이제 채권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100억을 빌렸다고 예를 들어봐요 채권이 100억이 있어 그런데 100억에다가 내가 100억짜리 부동산이 없으니까 100억에다가 제 1번 부동산 2번 부동산 3번 부동산 이 세 개를 담보로 잡혔어요 1번 부동산은 50억짜리예요 2번 부동산은 30억짜리 3번 부동산은 20억짜리 잘 생각해 보세요 채권 금액이 100억이에요 부동산 가격은 1번 2번 3번이 달라 이렇게 달라 세 개가 달라 그런데 세금은 등록 면허세는 부동산 물건 주인들이 세금을 내는가요 돈 받을 사람이 세금을 내는가요 여기가 땡땡 은행이라고 봐요 이 사람이 갑이고 여기도 갑이고 여기도 갑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돈을 빌렸잖아요 돈을 빌렸으니까 저당권을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겠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저당권 차 그다음에 과세 표준은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액이다 채권 금액이다 전당포 채권 금액 채권 금액이니까 채권 금액은 얼마다 채권 금액 얼마 105 105 저당권자는 누구 땡땡 은행 은행 은행이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따로따로 내는 게 아니라 은행이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100억에 대해서 그럼 100억에 대해서 내니까 은행이 은행한테 돈 받으면 돼 여기다 돈 받으면 돼 이 물건하고 상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 물건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행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하고 상관 여기 100억이 상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한 건이잖아 한 건 한 건의 거래로 보고 세금을 물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두 개 이상의 저당권 등록을 하더라도 이를 몇 개 등록으로 보고 하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설명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해 문제풀이할 때 오늘 처음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왜?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만 이런 자료를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이걸 문제풀이할 때 지금 알려준다는 건 진짜로 도움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9월 마지막 동용 문제풀이할 때 한 번 딱 알려주고 마는 지문이거든요 이 지문이 전체의 채권 은행에서 100억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부동산이 여러 개 부동산을 잡혀도 여러 개 부동산을 잡혀도 세금을 낼 사람은 갑이 되는가요? 은행이 되는가요? 은행 그럼 받을 돈 100억을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은행이 100억에 대해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납세지를 어디로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 납세지는 어디로 할 거냐 이거예요 납세지 납세지는 1번, 2번, 3번 나눠도 나눠서 나눠서 납세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건으로 보면 된가요? 한 건 그럼 몇 번째 첫 번째로 봐야 되는가 두 번째로 봐야 되는가 세 번째로 봐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왜 등록관청소재지가 되는지 왜 그런가요? 이건 하나인데 이건 하나인데 지역이 같을 거다 다를 수도 있다 그렇죠 지역으로 달라가지고 지역이 달라가지고 어디가 납세지인지를 구별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어디를 납세지로 보겠다 그렇죠 등록관청소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세지는 지금요 1번, 2번, 3번의 부동산소재 예를 들어서 여기는 서울이고 여기는 인천에 있는 부동산이고 여기는 강원도에 있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각각의 지역이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여러 군데를 다르니까 쪼갤 수가 없으니까 전체를 가지고 첫 번째 했던 이 물건 했던 그 등록관청소재지에다 다 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록관청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시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지문이란 이야기예요 이렇게까지 문제 난이도를 높여버렸을 때 이걸 풀어내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살의 흐름을 잡지 못하면 문제 접근이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 황금 토요일이잖아요 연휴잖아요 이 연휴에 놀지 않고 공부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 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은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네요 채권자 채권자 대의자는 그러면 채권자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등록 면허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걸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장은 받고 나서 받고 나서 며칠 안에 그 사람에게 통보해라 즉시 즉시 맞았네 그러면 틀린 게 있는 거 한번 봐보죠 기억, 니은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 니은 맞았죠 그럼 답은 4번이에요 그럼 여기 정답률이 몇 프로나는가 볼게요 정답률은 71%에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왜 많이 나왔냐면 기억하고 니은이 틀렸으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서 이걸 맞췄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춘 거지 이걸 알아서 맞춘 거 아니에요 요령을 터득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몰라도 푸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지문은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해석이 불가능해요 해석이 불가능해도 우리는 답을 맞춘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하나의 등록 예시문에 이해가 됩니다 확 예시, 이렇게 예시를 들어두니까 확 이해가 된다네요, 파요 이렇게 해드리니까 이해가 돼버리잖아요 문장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세법은 실무 사례 형태로 설명을 해야만 그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개정 안 된 부분인가요? 그랬어요 개정, 그 개정이 작년치, 파이널은 작년치는 작년까지는 개정이 되어 있고 올해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개정이 안 된 책이에요 올해 취득세, 과세 표준이 개정 안 됐으니까 취득세 쪽 과세 표준 볼 때는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확히 틀린 거 알아서 맞춘 거 기역, 니은이 정확히 틀렸으니까 4번이 답이라는 걸 찾았다는 이렇게 요령을 알으셔야 돼요 아, 이게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아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이 개정된 내용하고 관련된 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아마 밴드에 공지가 떴을 거예요 밴드에 공지가 떴으니까 그때 아마 토요일 오후 3시에 개정세법하고 관련된 것 거기서 라이브로 아마 같이 저하고 세법 임기원 선생하고 둘이서 동시에 아마 같이 대담의 형태로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소통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답을 해 주고 왜 개정이 됐는지 이런 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사항, 개정사항이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때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 개정된 내용이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된 거예요 하고 알려드리고 지금 개정 예정이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취득세하고 양도소득세 아직 개정은 안 됐지만 개정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아마 그것도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개정이 다 돼가지고 종합부동산세 개정된 내용도 다음 주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개정세법에서 거기서 알려주실 거예요 이제 다음 세법 라이브 직장인은 어쩝니까 다음 주 개정세법 라이브 직장인은 어쩝니까 재방 부탁드려요 재방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직장 대신 다니실 분들을 위해서 아마 재방 고려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아마 제 밴드에 다시 그게 영상이 올라올지도 몰라요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작업에서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때 영상으로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한번 봐보죠 오늘의 세법은 언제나 수업이 끝나면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 오늘은 이분이네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을 외친다고 성공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내가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말로만 성공한다면 절대 성공은 찾아오지 않아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토요일날 다른 분 쉴 때 나는 안 쉬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그래야만 나에게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문제 풀면서 요령을 제가 특별한 요령들을 몇 개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 요령을 터득해서 그게 시험에 나온다면 그냥 맞춰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된 것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또 부동산 학개론 다음 주에는 진도가 나가니까 부동산 학개론 범위 체크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양해를 드리고 싶은 건 다음 주는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 이제 2주 뒤 다음 주가 아니라 그 2주 뒤에는 세법이 제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세법이 그때는 라이브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날은 도저히 라이브로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겼으니까 다음 주는 학개론 그 다음 주는 세법은 강의를 라이브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이제 3주 뒤에는 다시 부동산 학개론으로 돌아올 거예요 세법만 한 주가 지금 쉬었다 갈 거예요 그것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네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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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